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소갈비, 동소갈비랑 돼지 등표를 준비해봤습니다. Let's eat! 등표는 데코고, 메인이 소갈비입니다. 저는 소갈비와 소갈비입니다. 소갈비는 소갈비가 너무 좋아요. 소갈비는 소갈비가 너무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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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피스 다시 가득한 뼈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가득한 뼈는 뼈는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뼈가 너무 맛있어서 이번엔 뼈가 너무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뼈는 뼈가 너무 맛있었어요 입맛이 정해져있어요 매운가보인다 너무 more 국물이 별로 안 벌리 진실한게 매콤한 고추냉이 별로좋 up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아! 엉털! 그리고 나는 주문한 rumahından 생존 logistics 볶음밥에 핫도그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